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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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전에는 너무 어린이들이라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고 Snyder 한국국토정보공사 애들도 질문도 많이 해주고 귀여워가지고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초등학교 애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 1학년 애들도 입학을 하고 저희도 같은 시인으로 입단을 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뜻이 좀 깊었던 것 같고요. 애들이 많이 질문도 해주고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대답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앞으로 초등학생들도 많이 저희 경기 보러 와서 응원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주 일요일 경기 많이 응원해주세요.